공식 심판이세요. 공식 심판입니다. 아니 심판이 뒤에 직업을 엉덩이에 뿌려가지고 이거 지금 옐로칸입니다. 엉덩이가 이만해요. 이 직업 때문에 진짜 자존심 대결이에요. 이분이 진짜 심판이세요? 국제 심판이에요 심지어. 심판 이렇게 목숨을 주세요. 네 다 하나 둘 셋 오 진짜 자존심이 이기려고 여기서 이기면 뭐 한다고 여기서 이기면 뭐 한다고 여기서 이기면 뭐 한다고 저희로다 지는 거예요 꼼지꼼지 웃기지 말아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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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이프가 보고 있단 말이야 잘 들어오고 있어요 와 그나마 그 아내는 얼굴을 좀 드시겠네요 와 진짜 창피하다 여운을 느끼게 좀 두세요 잠시만 남서방님 오세요 남서방님 오세요 야 진짜 내가 꼴등이다 꼴등 가 하체는 좀 되는데 신서방 진짜 시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하 나 오른팔 야, 힘 되게 세요. 센 게 아니라 황홀하다. 감사봐. 네. 일어나 쉬어. 아휴, 좀 자요. 7시가 넘었어요. 아휴,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, 그래? 그럼 할머니가 그럼 7시까지 자잖아. 아, 요즘 늦게 잤잖아요. 할머니는 잠이 없어, 본래. 아, 물 잘 들었겠다. 장모님 한 번 봐봐요, 손 줘봐. 언제 풀었어, 언제? 세수하러 가서. 세수하러 가서? 응. 오, 잘 들었네. 예쁘다. 네, 쓸만하죠? 열 벗어. 그러니까 수영할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열어놓고 하고 수영하시라니까. 갈까락 태줄걸. 장모님은 얘기하는데, 나도 이제 봉숭아 물을 한번 풀어봐야지. 어휴. 어휴, 문 잘 들었다. 아니, 어떡해. 장모님 거 내게 더 잘 들었지. 이쁘네. 이쁘ıkt. 응. 그래. 하하하하 옛날 여자들은 고생했겠어 이거 맨날 손님 오면 상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녹그릇이어서 닦아야 된다 다 녹그릇이에요 이거 맛있죠? 이거 뭐야? 소고기야? 네 장모님 이런 거 드시래요 이게 무슨 깻잎이에요? 알아맞추면 내가 브라우스 해줄게요 지루젠이다 지루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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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젠이